오늘 왔네. 엄마 왔어. 엄마는? 엄마. 오늘 토요일이라서 왔구나. 보러 가자. 얘들은 초동꺼치인데 아직 안 폈고. 얘들도 수고. 부럽다고 생각해요. 부러워요? 왜 부러워요? 그러니까 꽃 매일 볼 수 있잖아요. 우리 손녀도 꽃을 많이 좋아하나 보네요? 네. 오빠도 꽃 좋아해요? 저는 그닥 좋아하진 않은데. 솔직하다. 마음이 약간 평온해져요. 정답이네요. 어? 아직 꽃을 좋아할 아이는 아니죠? 어떻게 했어? 응? 코끼리 마늘. 코끼리 마늘. 꽃이 파시는구나. 아. 내가 또 좋아하는 거를 지가 하기 때문에. 좋죠 나는. 그렇게 이어지는군요. 많이 도와주려고 애쓰고 있어요. 저는 가장 좋은 점이 엄마와 한 가지 주제를 가지고 이렇게 많은 얘기를 함께 할 수 있다는 게 그게 가장 좋아요. 공통 관심사가 있다는 게. 나에게 있어서 정원이란 바로 그 행복이에요. 더 행복할 수가 없어요 지금. 정원 꽃을 보면 그렇게 행복해요. 더도 말고 덜도 말고 지금 이대로. 네. 지금처럼. 욕심 없이 살고 싶은 마음밖에 없어요. 네. 네.